신세계 인터뷰 드로아 드로아 다음 핸드폰입니다. 아레즈, 방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마 키로군요. 네, 수수입니다. 이번 적의 프로핀 듭점, 팀을 부하는 그런 느낌을 전한 프로핀이에요? 위치 선정이 정확했습니다. 언니가 일로 때릴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 적의 프로핀 듭점, 팀을 부하는 그런 느낌을 전한 프로핀이에요?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제가? 장난 아니고 진짜 잘했어요. 와, 됐다. 와, 됐다 이제. 제가 잡고 나서 딱 이번 판 이기겠다. 이걸 확신을 딱 했어요. 오늘 경기도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보통 진짜 예전적인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진 게 다스로 nacional에 있는 이야기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씩 이기겠다. 오늘 경기도 안전하게 됐어요. 부사진 거. 저한 바스타는 목푸. 혹시 나와서 핀 등장. 제사사사는 기쁘다, 공부. 저한 바스타가 몸이 아주 큰일 났다. 끝나고 딱 다리가 풀려서 앞췄던 것 같은데 원정 선수 얘기 한마디 원정아 오늘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줘 안정격이에요 트레마킹 성공 트레마킹 연속 블록킹이죠 그래도 도로우사가 연속 블록킹 득점이 나오면서 한시름 났습니다 한자리에서 너무 못 돌려서 되게 불안했는데 안혜진 선수가 중요할 때는 수영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넣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저희가 가위바위보 싸움을 했는데 좀 잘 돼서 오늘 두 개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기 참 좋은 날이었다 급수화제 일부러 아예 장난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